최파타 뮤지컬 쇼케이스 한국 창작 뮤지컬의 힘을 보여주는 강렬한 슬릴러 뮤지컬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뮤지컬 광염 소나타에서 아름답고도 섬뜩한 인생 소나타를 들려줄 실력파 보컬리스트 네 분 모셨습니다 자 려욱 후이 회승 주찬씨 내 배우 최파타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명씩 제가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려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후이는 오늘 처음봐요 오 나이스 미츠유 잘생겨져서 정말 네 자 그리고 아 네 안녕하세요 유회승입니다 엠플라잉이죠 어 웬승이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차에 대해 주찬이라고 합니다 정답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 조성희씨가 네 분 중 누가 막내요 다들 친구같아요 우와 네 네 분 들어오자마자 스튜디오가 아주 풋풋하네 우리 려욱씨 예예예 막내 막내 같은 얼굴이 전 네 살 아니 진짜 우리가 2년 전에 봤었어요 예 2018년도 그때도 이 광염소나타 맞죠 예 예 예 아 근데 얼굴이 그대로인데 아니 살짝 살짝 그 살이 쪘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더 더 어려워 더 앳돼 보이는거 같애 아 빼고 있습니다 그럴까봐 제가 살을 더 쪘어요 하하하하 우리 회승이 네 살 안 찐거 같은데요 선배님이 옆에서 이렇게 좀 부하게 나오시면 안되니까 제가 더 부하게 어머 희생정신 일부러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남자들도 저런 캐릭터가 있네 더 얄미운 캐릭터 하하하하 하나도 지금 살 안 쪘는데 어 어 누가 막내죠? 어 네 나이로는 제가 막내긴 한데 주찬이가 네 주찬이가 네 술 2살이에요 술 2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얼굴로는 제가 별 차이가 없다 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도 그쵸 그게 뭐 나이 들었다는게 아니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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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그러네요 맞아요 어른스러워요 음 어 저희 월요일 고정 게스트가 주찬씨랑 같은 그룹인 골든차일드의 장스타 그쵸 그쵸 장주은씨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찬씨 잘 부탁드린다고 아니 자기도 자리를 잘 못 잡아놨네 하하하하 그렇게 주찬이 생기더라구요 아 그래요 좋았네요 장스타가 착해요 아 제가 굉장히 예의바르고 인성이 좋은 형인데 맞아요 맞아요 텐션이 높을 뿐이지 아 그래요? 그 또 실내에서는 텐션 안 높여요? 어 원래 그런 텐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깜짝 놀라셨을까 제가 좀 걱정이긴 했는데 네 감사하네요 또 그리고 이제 랴옥씨가 슈퍼주니어의 메인보컬 후희씨는 펜타곤 그쵸 혜승씨는 앰플라잉 주차씨는 골든차일드의 메인보컬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광염소나타라는게 사실 그 정도로 메인보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아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또 네 그쵸 근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깜짝 놀랬고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켄씨랑 같이 호흡을 맞췄다가 켄씨가 부득이하게 또 이제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같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이 친구들하고 함께하니까 랴옥씨는 이제 2년 전부터 했으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는 후배나 친구들 보면 자극이 되죠 엄청 영감을 받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피아노도 되게 잘 치고 그러니까 작곡도 하고 네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얘기도 많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요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게 된거죠 아무래도 예 처음 그쵸 그쵸 이렇게 메인들을 이렇게 한 작품에 모을 수 있는게 대단하네 대표님이 뭐 엄청 뛰어다니시고 네 안모겠죠 그러니까 엄청 뭐 회유와 협박과 광염소나타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야 진짜 떨리겠다 스케줄도 많고 사실 오늘 이제 가서 또 이제 런스루를 어제까지 태클을 다 마쳤고 이제 다 붙이는 작업을 해야되는데 저는 괜찮은데 어때요 아 안괜찮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아 이제 저는 어떻게 처음은 아닌데 이제 거의 처음 같은 느낌으로 항상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아노도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다 익숙치가 않다보니까 와 할 때마다 진짜 긴장되죠 온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정말 몸이 막 녹초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작은데 계속 살쪘다고 여욱씨 옆에 있다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회승씨가 두 번째에요 그러면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주찬이하고 저는 처음 후이가 처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욱씨는 세 번째인데 어 두 번째? 아니 뮤지컬 자체가 회승이가 이제 하고 이제 광엽 소나타는 처음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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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면 진짜 아무래도 여욱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알려주는 면도 있어야겠네 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뮤지컬 배우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신게 후배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끝나면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코멘트도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게 뭐랄까 진정한 선배님 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런 것도 쉬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쉬운 것도 아닌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어제 제가 사실 스케줄 때 못 갔어요 연습을 그래가지고 레옥 선배님께서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테크하면서 바뀐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후이랑 저랑은 이제 같은 역할이고 이제 회승이랑 주찬이는 또 S로 같은 역할인데 저는 이제 후위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안 왔으니까 저런 마음 그래서 사실 되게 긴 장문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진지 않았어? 감동이다 너무 감동 봤어 너무 감동이지 걔 말은 안 해도 깊은 감동이지 지금 감동이 아니라 알아들어야지 결과물로 결과물로 졸리서 또 선비 엣지가 딱 나오네 바꿔야지 그렇죠 맞아요 감동은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선 감동하고 후 후 실천 실천으로다가 알아야지 기억해야지 이건데 무서워 자 우리 그럼 후위 자 사실 뮤지컬이 몰입도 깊게 해야되고 심리 묘사도 많고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데 어떤 면에서 확 끌렸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후위가 좀 몰입도가 강한 편인데 대박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 저는 일단은 사실 뮤지컬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그냥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세 분도 몰입이 장난이 아닐텐데 후위한테 유독 몰입이 장난 아니다 어 이거는 어떤 그 아티스트의 DNA가 너무너무 흐르고 있는게 아닌가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연습 때도 슬퍼 보여요 네 진짜 약간 네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몰입이 잘해가지고 난 말 못하는 사람인줄 알았어 말을 너무 안해서 얘는 왜 우리랑 말을 안하지? 말하기 싫은가? 아 연습할 때 응 계속 혼자 이어폰 이렇게 꽂고선 감정을 잡는건가? 진짜 아니 사실 제가 처음에는 왜 말을 안했냐면 이 뮤지컬 처음인데 이 역할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거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에도 너무 정신이 급급해가지고 다른거에 그냥 아예 신경을 못 썼던거 밥도 잘 못 먹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단백질이 줄이다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김혜연씨가 오늘 피아노 반주자도 따로 오시나요? 어디 숨어 계시나요? 하셨는데 이야 저희 마음속에 숨어있죠 네 사실 저번에는 저희가 같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피아노를 직접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는다디오 보시고 계시다면 지금 스튜디오 안에 피아노가 두 대가 들어와 있는 처음입니다 볼 수 있을거에요 이 스튜디오에 이 좁은 스튜디오에 피아노가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두 대나 설치한거는 정말 또 직접 피아노 연주까지 라이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11시에 와서 다 세팅하고 역시 SBS 라디오 조명 뭐 오디오 다 체크하고 최고입니다 지금 제 백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그럽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네 와 우리 후희씨 뭐 지금 몰입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첫번째 라이브는 우리 후희 그리고 혜승씨가 준비했죠 네 자 어떤 곡을 불러주실거에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거는 첫번째거는 작품번호에서 12번을 맡고있는 번호까지 빛바래지지 않게라는 곡입니다 빛바래지지 않게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저희 광역도나타에서 가장 밝은 곡이에요 아 이게 네 가장 밝은 곡이면서 저희 둘이 사실 사이가 되게 안좋은데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좋은거 좋은거 그러면 아까 이제 몰입할 때 우리 후희가 굉장히 슬픔 막 슬픔에 잠겼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밝은거에는 또 밝은 쪽으로 몰입되나요 아 그쵸 잘하죠 잘하죠 그쵸 시저잉한 슬픔은 몰입이 아니잖아 사륙둘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찬이가 사륙둘둘님께서 역시 역시 DJ 출신답네요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더블진행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피아노로 무브할때 그걸 이렇게 저기 블랭크 있는데 탁 얘기해주고 역시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직접 피아노와 라이브를 함께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자 빛 바래지지 않게 내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춘다 음표는 내가 되고 쉼표는 네가 돼요 모르모란도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스포르잔도 그만 듣기 세게 어서 이 음악을 완성해 너에게 갈게 빛 바래지지 않게 빛 바래지지 않게 컴퓨터 좋구만 좋구만 후이 회승의 피아노 연주까지 빛바래지지 않게 자료 혹시 이채빈씨가 오늘 아침에 소나기 때문에 빛 쫄딱 맞고 기분이 별로였는데요 라이브 들으니까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멋진 공연을 최파타에서 보는 라디오로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다 1100님 자 추천인 1100님께서 최파타의 아이돌 가수분들이 나와서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해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도 멋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피아노 앞에 있는 남자는 너무 멋져요 매력있죠 너무 분위기있고 항상 이제 피아노 앞에서 근데 이제 손이 둘 다 너무 예쁘잖아요 S가 근데 또 우리 같은 배우가 흥무를 어제 저희랑 같은 배역을 하시는 이제 승현 선배님께서 너네 작품 들어온 것도 너무 축하하고 또 피아노도 쳐야 되니까 반지를 했다 내가 선물로 우리 역할만 끼는 반지를 맞춰줄게 하면서 J는 없고 S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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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니까 J는 후이가 해주는 걸로 근데 지금 이게 그 연주를 빛바래지지 않게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또 여우기는 이렇게 손으로 약간 박자 같은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 총 연출 맡으셨어요 오늘 음악감독님이 부득이하게 차별 못해서 제가 조감독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사려깁네 와 근데 이거를 이 연주를 이제 밖에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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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요 그래요? 와 긴장될 것 같아 진짜 잘 쓰기 너무 잘했어요 근데 네 분이 뭉쳐서 그렇겠죠? 광염소나타 티켓이 예매 오픈되자마자 10분 만에 예매 수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다 이런 뜨거운 반응 솔직히 예상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또 시국이 상태가 좀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애매일이에요 와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저희 광염소나타의 이런 스토리나 이런 여러가지 노래들이 또 되게 드려야 되는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는데 와 이래서 다들 모였구나 이 작품이 매니아가 많은 만큼 9월에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외국으로 온라인 송출될 예정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제는 온라인 송출될 하는구나 저희가 1차 때는 이제 오프라인만 하고 온라인으로 9월에는 눕방이라고 하죠 누워서 받는 애가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저도 진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 공연이 힘든 대신 이런 온라인 송출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랄까 진짜 그냥 라이브 하는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뭔가 진짜 영화처럼 진짜 스토리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그런 걸 연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볼 수 없는 관객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 뒤에서도 카메라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찍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는 재미가 있네요 또 콘서트 실환가는 다르게 맞아요 맞아요 남화정씨? 어머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대부분 없는데 저도 네 맞아요 남화정 또 이화정님이라고 또 꽃집 하시는 분 남화정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주찬이? 네 남화정씨께서 7월 31일이 주찬 오빠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뮤지컬 연습하러 갔더니 광염소나타 배우님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엄청나게 불러줘서 나왔던 눈물도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축하 노래를 어떻게 불러줬길래 눈물도 들어갔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계속 매드리로 해줬나? 원래 하나 끝나고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계속 매드리로 한 명씩 나오면서 이게 사실 그때 연습을 와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생일이 뮤지컬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멤버들이랑 재밌게 놀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깜짝 서프라이즈로 뒤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어요 아 이거 보면 어떡해 그래서 못 본 척을 했어요 못 본 척을 했는데 근데 거기 계신 뮤지컬 배우 지철이 형님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또 발성이 다들 남다르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 듣고 와 노래 진짜 잘하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와 노래 대박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근데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나 없었어? 그때 안 오셨어 아아 그만 얘기해요 사실 저도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호영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중에 나중에 케이크는 드셨죠? 못 왔어요 네 그때 그리고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로 네 제가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안하네 주지윤씨가 피아노와 라이브 둘 다 가능한 배우들 진짜 귀하지 않나요? 오늘 진짜 네 분 덕에 귀호강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아 위스키 먹었다고요? 호희는? 위스키요? 예 아까 누가 위스키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위스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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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한총이 들렸네요 케이크 케이크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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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 또 라이브 한 곡 아 이번에 피아노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찬이랑 이 곡은 주찬이랑 호희랑 네 저희가 이번에는 노래를 안 부르고 피아노 연주만 네 와아 자 피아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좁아서 금방 가요 네 도착 도착 자 호희 주찬이가 연주하는 너와 나 너와 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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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tim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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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코이 주찬이 연주하는 너와나 예 지금 이제 연주 끝나고 두 분 뜨겁게 악수하셨 네 훈훈하네요 임명아씨가 뭐라고 하죠 회수님? 아 네 임명아씨가 이제 와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미롭고 구름 위에서 듣는 기분이에요 비호강을 무료로 하다니 유유유 저도 방금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후희씨 진짜 몰입한거 보이네요 멋있어요 김유리씨가 진짜 몰입한거 약간 촉촉한데 지금 눈물을 울뻔했습니다 황현아씨가 네 황현아씨께서 주찬이 처음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피아노 치는 모습 마치 제 학창시절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찬사랑 한예지씨가 피아노 연주로 위로받네요 네 분은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위로를 받죠 음악이라는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전문 아티스트들은 어떤 노래나 어떤 연주로 위로를 받는지 궁금해요 따라 듣고 싶고 저는 약간 위로를 받는 노래를 정해지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위로가 되는 노래가 훅 들어올 때 그럴 때 그 노래가 소중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진짜 내 상황이나 날씨나 뭐 이런거에 딱 맞을 때가 있죠 전 제 노래 들어요 제 앨범 려혹 앨범을 들으시면 다 있습니다 려혹 앨범을 들으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 참 많이 듣더라구요 가끔 들으면 좋더라구요 가끔 들으면 좋더라구요 자 또 우리 후이는 한이슬 님께서요 아니요 후이는 어떤 노래 아 저요? 어떤 노래 저는 사실 박효신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박효신 선배님 노래 듣고 엄청 많이 울었던 점이 있었어요 어떤 노래 들었어요? 박효신 선배님의 숨이라는 노래를 듣고 짧게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 려혹이 너무 잘한다 Egyptians 기대돼요 기대돼요 자 4부에서도 라이브 두 곡이나 남아있거든요 아직 우리 려우씨가 멘트만 하시고 라이브 안했잖아요 4부에 또 보여주려고 려우, 후이, 주찬, 혜승씨와 함께하는 최파타 뮤지컬 쇼케이스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4부에도 아주 매력적인 네 분의 모습 라이브 토크 함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1열 VIP석에 쭉 앉아보세요 4부에서 봬요 안녕 4부에서 봬요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복흥격 피아노 연주와 배우들의 열련으로 완성되는 압도적 심리 스릴러 뮤지컬 광염 소나타의 내 배우 랴오 후이 혜승 주찬 씨와 최파탑 뮤지컬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자 한가람 씨가 한가람 씨께서 오늘 왜 다들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나요? 일부러 미리 블랙 계통으로 드레스 코드도 맞추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블랙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거의 같지만 랴오옥 씨는 네이비 블랙이에요? 블랙에. 블랙에. 레드가. 쫘아. 오늘 맞췄나 그러면? 아니요. 전혀 안 맞췄어요. 테일러파 씨라고 하죠. 그래서 또 광염 소나타면 좀 블랙이죠? 그렇죠. 약간 마크한 느낌. 오늘 뭐 옐로우를 입어도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 다들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혜숙이 오수진 씨가. 오수진 님께서 저 광염 소나타 보려고 대학원 수업도 빼먹고 가요. 진짜나 이번에 학점 못 나오면 책임져요. 하지만 너무 기대돼요. 그래도 책임지실 겁니다. 네. 너무 그 공연이 좋으면. 그렇죠. 그렇죠. 다 막. 아 후회 없는. 어 맞아. 용서가 돼. 박점은 책임지지. 네. 박점은. 감성은. 아 감성. 감성만. 자 후이. 네. 임세혜 님께서 려욱 배우님 광염 소나타의 제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셨잖아요. 예. 극중의 제이는 꽤 무섭지만 저는 려욱 배우가 연기하는 제이를 보면 왠지 안쓰러워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제이에게 려욱 오빠가 형으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요. 오. 이거 너무 잘해 봤을래 우리 려욱이. 진짜 좋은 직입니다. 자. 극중 제이에게. 좀 혼나야 돼요. 어. 제이 너 좀 혼나야 돼. 일단은 그렇게 살면 안되고. 아무리 뭐 음악이 좋고 그러지만 우리는 미화를 할 수 없단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니까. 결과가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음. 잘 됐다. 잘 됐다. 어. 하지만 좀 안아줄게. 약간. 맛스러워요 사실. 그렇죠 또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또. 그렇죠 그렇죠. S가. 그렇죠. 삐칠고.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 진짜 혼나는 죄의도 있고. 하지만 또 내가 아는 죄이니까. 음. 안쓰럽고. 바라주고 싶고. 네. 맞아요. 자 우리 려욱이 김아름씨가. 요즘 너무 바쁜 후이 펜타곤 활동 트로트 예능 그리고 뮤지컬까지 각 분야에서 발성법이 다를텐데. 오. 뭐. 트로트 발성으로 과겹소나타. 우와. 너무 살짝만 불러주세요. 트로트 발성. 너무 기대돼. 나 이거 본거 같아. 아 그때 회승이를 본거구나. 얼마전에 했죠. 네네네. 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어려우면 거기서 했던거 해도 되고. 아 이제 형. 형. 후이 형이. 네. 트로트 발성이 좀 다른가요? 아 트로트. 네네네. 네. 나쁜 버릇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치 그치. 나쁜 버릇. 나쁜 버릇이 이제. 훗 들어오네요. 네. 걱정을 했네. 그래서. 나쁜 버릇이 이제 약간. 티급 발음을 좀 멋있게 부른다고. 고통. 약간. 고통. 약간. 고통. 약간 이런 느낌의 발음들이 있는데. 이제. 뮤지컬 발성에서는. 뮤지컬 발음들에서는. 뭔가. 좀. 확실하게 딕션을 해주는게 좋아서. 이런것들을 좀. 많이 고쳐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고통. 고청? 약간. 내 옆에 붙어있어. 약간 이렇게. 아. 터벅터벅 같은 느낌. 나는 터벅터벅 걸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낌 있어요? 네네. 좋아요. 조고은씨가. 네. 조고은씨께서. 회승씨는 불의의 명곡 때문에 아주머니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 의외의 곳에서 중장년분들이 알아보시고 좋아해주셔서 놀랐던적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많죠. 매우 많습니다. 진짜요? 저는 되게. 뭐랄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가지고. 뭐랄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뭐. 이제. 멤버들이랑. 어디. 약간. 뭐라하지. 산지? 같은 데 가면은. 막 이제.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아유. 티비에서 봤다고. 막 그러면서. 해주시면은. 너무 놀라우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좋아하시겠다. 네. 좋아하시겠다. 약간 친구. 어머님 아버지의. 그. 뭐라하지. 사위. 사위 프리패스 같은 느낌으로.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룩이네요. 맞아요. 뭔가 좀. 믿음을 주고. 아니니까. 뭐. 또래한테도 인기가 많겠지만. 귀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네. 4262님이. 네. 아 네. 4262님. 4262님께서. 골든차일드의 대식가. 주찬 오빠. 햄버거 6개. 국밥에 밥 8공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뮤지컬 연습하면 더 허기지지 않나요? 최근에 최대치로 먹었던 건 언제였나요? 아유. 우리 주찬이 한창 먹을 나이지. 와. 8공기요? 진짜 많이 먹는다. 제가 많이 먹는데. 최근에는 또 연습하느라고.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생일날. 또 우리 려욱이 형님께서. 어? 치킨을 보내주셨어요. 그.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아. 치킨을 보내주셨어요. 려욱이는 아주 뭐야. 쿠폰 하나. 네. 쿠폰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먹는게. 최근에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치킨. 혼자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잘했다. 1112님이. 려욱 오빠 벌써 라이브 준비하러 가신 건가요? 역시 스피드. 아. 아. 방송을 알아. 생방인데. 잘릴까봐. 그러니까. 잘리면 안되죠. 역시. 또 갑자기 광고로 싹 넘어갈까봐. 멋있다. DJ말 길어지거나 게스트말 길어지면 또 노래가 그렇게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좋아. 그러면 넉넉하게. 네. 안전하게. 자 이번에 려욱씨와 주찬씨가 함께하는 라이브 한 곡 청해볼건데 어떤 곡 준비해오셨습니까? 네. 이번 곡은 우리 려욱이 형님께서 직접 피아노를 쳐주시고. 피아노를 쳐주시고. 네. 제가 죽음의 얼굴이라는 노래를 한 번 준비해봤는데 감성 짓게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광염 소나타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노래. 사실은 제가 피아노 치면서 극중에는 안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파워타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음악 감독님이시니까. 그렇지. 응감이니까 응감. 네. 자. 들려드릴게요. 우리 하이님. 다음부턴 네. 딱. 뭐야. 모르모란도 속삭이듯이 조용히 내게 말해줄래요 베르텐도시 점점 사라지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 미스테리오소 신비스럽게 이곳을 지나서 당신은 음악이 된 건가요 시밀레 시밀레 그때처럼 이제 완벽한 평안이 돼요 소토버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눈물을 연주할게요 텔리카토 아주 섬세하게 당신이 미소 짓네요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윤씨가 피아노 소리 같이 싱금을 울리네요 역시 연주 정말 최고야 이야 싱금 울렸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피아노 너무 잘 치죠 안예진씨가 홍주찬 음색 장난 아니죠 너무 감미로워 혜승이도 같이 불렀고 화음을 넣어줘가지고 아주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사이좋아 보이고 애쓰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파워타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어제 급하게 했는데 그냥 음악감독님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그래 또 이렇게 수장이 없을 때 또 이렇게 뭉쳐지는 이래서요 그쵸 그쵸 너무 좋았어요 이일사님이 네 이일사님께서 지금 스브스 고릴라 게시판 보니까 아이디도 엘프인 분들이 너무 많고 전세계에서 글 쓴 거 보고 와아 했네요 슈퍼주니어 려옥씨 글로벌팬들 장난아니에요 지금 뭐 엘프분들도 너무많이 보고 계시고 자 뭐 영어로 한번 인사좀 할꺼에요 아니면 Hi everyone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신은정씨가 네 신은정씨께서 려옥씨가 주찬씨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뮤지컬 대사를 했다고 하던데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랬나요? 만약 그랬다면 제일 잘 받아준 배우는 누구였나요? 야 이거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누가 제일 잘 받아줬어요? 어 둘 다 잘했는데 어 그래요? 그럼 그때 상황을 자 하면 해요 자 여보세요? 나야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나 저 나 너한테 물어볼게 하나 있어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사를 막 시작했는데 근데 네 처음부터 제가 처음 받을 때 여보세요로 시작하니까 대사도 여보세요 거든요 처음에는 번호가 뜨니까 회승이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받았냐면 네 형! 맞아요 아니 처음에 딱 여기서 아 네 형! 근데 근데 나야 네? 뭐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어? 오랜만이다 대사로 대사로 네 저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없었거든요 네 그때 연습 들어간지 얼마 안되가지고 번호를 못 받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뜨길래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나야 이렇게 누가 봐도 레옥이 형인거에요 목소리가 그래서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해야죠 실제 연습하신거죠 네 진짜처럼 그거 이후로 감정이 또 몰입이 잘 됐어요 진짜 전화하는 느낌이 그때 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틀리더라구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잘해요 너무 좋았어요 여우기가 아주 좋은 선생님이야 진짜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너무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8년 전 처음 이제 뮤지컬 시작했을 때 그때 뮤지컬 형들이 되게 잘 챙겨줬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하는데 저라도 좀 잘 챙겨줘야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면서 광염 가족 우리 가족 형들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정말 저는 막내로서 너무 편하게 막내로서 너무 편하게 뮤지컬 할 수 근데 사실 이 모든게 이제 공연 속에 녹아나니까 맞아요 정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광염 소나타 네 놓칠 수 없는데 놓칠 수 없어요 놓치지 마세요 사공이하나님 어우 여우 오빠 또 갔어 네 그러니까요 라이브 들을 시간인가 보니 네 한번 해보시고 저는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DJ 하셨던 분들이 네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45분경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맞네 15초 정도 남았으니까 네 15초는 그러면은 아 대박이다 다음 들을 곡은요 려욱과 우이의 너는 나의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무대 상황을 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연습 겸 하는 거니까 네 자 우린 지금 려욱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처음으로 네 이번에는 또 이것도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피아노 안 치는데 여기서는 한번 쳐 드릴게요 너무 최파탈에서 준비해 온 게 많다 네 열심히 준비했죠 아 부담되네 자 여후의 너는 나의 음악 너의 눈빛 너의 표정 오늘 나는 너를 받아 적어 나의 음악 너의 손을 나의 맘을 연주하는 너의 멜로디 나의 음악 나의 음악 나의 음악 나의 음악 나의 음악 나의 음악 아아 와 지금 또 예매돼요? 아 바로 바로 아 예매.. 지금 가시면 됩니다 바로 해주세요 고생분 아니겠는데 와.. 아니 근데 주찬씨 라이브할 때 피아노 밑에 쪼그려 앉아서 뭐 하셨어요? 6724님이 악보 좀 넘기더라고요 악보를 이제 빠르게 넘겨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넘겨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착하게 오늘 원래 이 넘버를 려욱씨가 부르기로 했는데 후이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고 싶다고 려욱이 연주만 해주는걸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배려의 아이콘 진짜 이거는 쉬운게 아닌데 후이의 이 넘버가 너무 저는 좋아가지고 사실 같은 배역인 지철 배우랑도 얘기를 계속해요 와 후이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되게 존재감이 있네요 강주빈씨가 네 강주빈씨께서 후이 목소리 뭐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소름 첫 곡 보러갈건데 오늘 최파타 들으니 더 더 기대가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장난아니에요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우 팀웍도 장난아니고 여욱이가 참 좋은사람이구나 잘 챙겨주십니다 선배라고 무조건 저럴 수는 없는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한 이슬님이 뮤지컬 연습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장면이 정말 찰떡이다 했던 베스트 장면이 있을까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알려주시면 공연 볼 때 그 장면 기다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너의 존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회승이의 또 다른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의 S의 해석과는 다른 상남자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의를 여자친구처럼 본인이 막 대사도 추가해가지고 맞아요 추가했던 그 대사가 뭐였죠?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갑자기 옆에 있어 준다고 지켜준다고 그러고 제 생각에는 제의가 옆에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감정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반시 토요일입니까? 네 여반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첫 공연입니까? 지금 자리는 아직 있구요 아 그런가요? 아 첫날은 없을 수도 있구나 하여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찾아보셔서 와 이 강염소나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가슴속에 들어오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그런게 있어요 저 뮤지컬 연습하면서 후이 형이 약간 평소에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다보니까 음악방송이나 그럴 때 근데 이제 역할을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그 뭐라 해야지 외롭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점점 쭈그라드는 모습이 잘 어울리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 쭈그리거든요 저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다보니까 되게 의외이면서도 아 저런것도 되게 잘하시는구나 아 근데 그 제가 의미로 잘 날아가더라구요 하하하하 날아가는게 뭐야? 동이인형 동이인형 아 이렇게 몸이 가벼워가지고 가벼워서 톡치면 날아가는 저도 제 자신을 놀랬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날아가나 줄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아 그게 관전 포인트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너의 말투도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지난번 출연 때 려욱씨가 광염소나타 넘버를 라이브로 들려주셔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후배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최파타 제작진이 끝곡은 우리 어린 왕자 려욱씨 노래로 콜라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불러드리려고 했거든요 무반주라도 이렇게 또 음원으로 그러니까 자 그럼 어린 왕자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자 우리 대표로 려욱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 진짜 광염소나타 올여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와서 보시고 또 음악적으로도 많이 힐링 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준비한게 하나 있었는데 살짝 우리 PD님 노래 잠깐만 꺼주시면 제가 저도 좀 아쉬우니까 예예 그치 할건 해야된다 그쵸 보여드려야죠 저희 이제 제2의 마지막신 노래가 네 좋아요 이 대선율은 나의 희생을 원해 검은 잉크가 다음 마디를 원해 네 여웅입니다 여러분들 보러와주세요 자 여러분 강염소나타의 네 분 역시 후희씨 회승씨 주찬씨 고맙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공연 여러분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